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전시와 법무부 LH가 대전교도소 신축 이전과 현 교도소부지 개발에 협력하는 사업시행 협약을 맺었습니다.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는 2027년까지 유성구 방동일원 53만 제곱미터의 터로 옮겨지고 수사나 재판 중인 미결수를 수용할 구치소도 함께 지어져 당초 계획보다 1,100여 명 늘린 3,200여 명이 수용될 예정입니다. 구규지인 현 교도소 부지 49만 제곱미터는 LH가 주변 부지 67만 제곱미터는 대전시가 나누어 개발하는 구규지 위탁 개발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